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초간단 여행 영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쓰고 싶지 않아도 영어를 몇 마디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아무리 패키지 여행으로 가고 또 아무리 자녀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몇 마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어 나 영어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고 가셔도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초보자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초간단 영어 표현인데 여행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요 쉽고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엔 굉장히 쉬운 녀석들 배우다가 갈수록 조금씩 어 좀 길어진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친절한 영어 교실을 하는 거 있는데요 요거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권 2년권 3년권 이렇게 있는데 어 2년 3년 비싸겠죠 1년권 가격으로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고요 7월 4일까지만 판매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고 다음 장이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 나와 있는 we are good 이랑요 yes please 요거는요 세트로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해외에 가서 내가 영어를 쓰고 싶지 않아도 자꾸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말을 붙입니다 가장 많이 영어로 말을 붙이는 데가 어디냐 네 식당이나 카페 되겠습니다 특히나 식당은 우리나라 식당은 어떻습니까 이모님 여기 순댓국 하나요 하면 순댓국 나오면 집에 갈 때까지 다 먹고 갈 때까지 말 안 시키죠 외국 식당은요 먹다 보면 와서 뭐 차 좀 더 드릴까요 물 좀 더 드릴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요거 다 드신 그릇 치워드릴까요 등등 와서 계속해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었을 때 우리가 대꾸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거절하는 거랑 거절하지 않고 네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 두 개를 동시에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뭐 여기 녹차 먹고 있으면 차 좀 더 드릴까요 맥주 더 드릴까요 이거 더 드릴까요 라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때 첫 번째 나와 있는 we are good 이건 뭘까요 we 우리는요 good 좋아요에요 네 요 말은요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 물을 주는데 물 나 지금 이미 이만큼 있는데 그걸 뻔히 보고도 이만큼만 더 채우면 되거든요 와서 물어봐요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상태로 we are good 우리 좋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요건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예전에 공부했던 no thank you에 이어서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제 no thank you 드러내고 we are good 으로 하셔도 되는 단계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we are good 해주시면 돼요 나 혼자예요 그러면 I am good 해주시면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그거 준다고 했을 때 아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 네 주세요 갈 때는 yes please 해주시면 되겠죠 이 yes please는요 정말 많이 쓰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식당에서도 쓰일 수 있겠지만 호텔 같은 데 가도 뭐 누가 짐 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 호텔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yes please 하면 그 사람이 짐 드는 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호텔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도움 받을 때 뭐 옷 고르로 갔어요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도와주세요 누가 뭐 줍니다 뭐 해준대요 뭐 해준대요 네 부탁드려요 yes please입니다 그래서 뒤에 많이 나와요 필요한 거 오늘 40문장 배울 건데 이 1번 2번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가세요 나 아 괜찮아요 we are good 예 부탁드립니다 yes please we are good yes please 외우셨으면 좋겠구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도 너무 기본이에요 hi i'm lee 제 이름 제 성이 lee거든요 어 성이 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i'm lee 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제 이름을 외국인들이 들으면 맨날 되물어요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lee 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요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하는 방식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우리는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입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근데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별로 없단 말이죠 외국에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악수하면서 눈을 쳐다봅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른들 눈독바로 뜨고 스무살이 60살 어른한테 딱 눈독바로 뜨고 왁수하면서 딱 하면 우린 뭐라고 하죠 이란 하지없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오히려 또 눈을 내가 피하고 이렇게 하는거 그런걸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아니면 누가 누구를 소개해줬을 때 내 소개를 할 때는 자신있게 hi i'm lee 라고 하고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녕하세요 이거 hi 이런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성 아니면 이름 영어 이름 있으신 분들은 영어 이름에서 hi 내지는 hello 하시고 i'm 누구 하고 자신있게 약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어로 영어 쓰면서 그래서 누군가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이 i'm lee 하이 i'm lee 라고 하시면 되겠구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me too 에요 me 나도 too 또한 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옛날 때 우리나라에서 me too 운동이란거 있었죠 어 나도 어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 나도 고발할거야 라는 이제 그 운동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에요 me too 나 또한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뭐 나는 피자 좋아해 그러면요 나도 좋아해 me too 동의하는거에요 나는 바다에서 낚시하는거 좋아해 me too 나도 그래 라고 동의할 때 쓸 수가 어 있겠죠 뭐 조금 더 활용도를 넓혀보자면 누가 어 앞에 사람이 이제 맛있는거 주문했어요 그러면 me too 해주시면 나도 그거 주세요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다 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내 영어가 짧다 그러면 me too로 나도 저도요 라고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다음장입니다 자 다음장이야 오늘 유독 쉽죠 네 하지만 이게 어 단어가 하나고 단어가 두개라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만 요 쓰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막 낯이 익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really는요 그냥 한국말로 쓰면 진짜요? 정말로에요 우리 정말로? 진짜로? 이거 언제 얘기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요? 내가 좀 뭔가 의아할 때 이런거 쓰지 않아요? 내가 알기론 저게 1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거 20만원이야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eally에요 really 정말로 really 라고 써요 그래서 어떤 의아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좀 놀랄 때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래 내일 어딘가 가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야 근데 거기 뭐 산불 때문에 취소됐대 거기 어떤 것 때문에 취소됐대 한국말로는 really 좀 발음 굴리면 really really 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는요 that's a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that's 그게 all 전부에요 자 우리가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주문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다른 거 필요하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요? 에? 없어요 없어요 라는 그 표현이 그게 다예요 로 영어에서 씁니다 내가 방금 너한테 주문한 거 그게 다야 that's all 그래서 내가 주문을 마무리할 때 항상 that's all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어 됐어요 그만 그게 다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s all that's all 좋아요 다음 장 보면요 다음 장에는 help yourself 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이거 해석해보면 help 도와 yourself 너 스스로를 도와 가 됩니다 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죠 마음껏 드세요 쓰세요 아세요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어 친구가 약간 좀 굶주려 보여요 여기 근데 과자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친구가 나 이거 좀 먹어도 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예 안되지 그렇게 안하고 우리 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바로 help yourself 에요 여기 있는 거 다 먹든 쓰든 상관 없으니까 너 마음껏 좋을대로 해 라는 표현이에요 어 배고픈 친구가 와서도 그럴 수 있고 목마른 친구가 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친구가 막 샤워하고 싶어서 아 막 꼬질꼬질하게 있는데 샤워실 좀 써도 돼? help yourself 너 마음껏 써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표현은요 어 우리가 쓸 일은 없더라도 우리가 어디가 서비스 받으러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좀 아는 사람한테 갔을 때 help yourself 하면 스스로를 도와라 마음껏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하세요 뭐 요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bottoms up 이거는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 이거 좋아하죠 술 먹다가 어 원샷 저 어릴때 소주잔에 소주 남아있으면 막 선배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어디 이렇게 꺼꺼 마셔 막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마셨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샷이라고 합니다 이 원샷은 영어일까요 영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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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어인 것 같으니까 외국 나가서 원샷 원샷하면 사람들이 어 약간 극적극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는요 이 원샷이라는 말을 이제 외국인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 쓰는 말은 bottoms up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 나가면 한잔 해야죠 그때 여기 이제 컵 있죠 여기 밑에 이 부분이 바텀이에요 아랫부분 바텀스 바텀 바닥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셔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샷이 되겠다 그래서 원샷 어 때린다 네 원샷 원샷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bottoms up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장 아까 설명드린 평생 수강권인데요 어 요거 이제 유튜브 평생 수강이 아니고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친절한 영어교실이라고 영어 초보자분들이 아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영어 읽는 법 아주 기초문법 부터 어 마치 이제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걸 내용을 쫙 압축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니까 다음장 가볼까요 네 요거 행사 끝나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년 2년 3년권이 있어서요 1년권 39만 9천원 2년권 47만 9천원 3년권 53만 9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하는 기간 1000개월이라고 써놨죠 네 2년권 3년권보다 더 저렴한 39만 9천원에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팔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신 분들 많은데요 요거 7월 4일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 업로드일 기준으로 내일까지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실 분들은 어 얼른 사셨으면 좋겠고요 올여름에는 또 더 이상은 뭐 평생 수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사야지 사야지 체계적으로 공부 한번 해봐야지 예 더 체계적이고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요 지금 슝 가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쵸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never mind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런 표현도 사실 쉬워 보이지만 막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게 이 never mind never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mind 뭔가 신경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아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는 뜻인데요 어 요거를 뭐 땡큐 누군가가 고마워요 아니면 I'm sorry 미안해요 했을 때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never mind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쓸 수 있습니다만 거기엔 더 좋은 표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never mind 여러분께 어떤 상황에서 설명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여행에 가서 누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다 보면 잘 안 통해요 영어를 조금 한다 그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동남아 가면 직원이 쓰읍 뭐라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 못하는 사람이 가서 막 얘기하면 쓰읍 뭐라구요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유 아유 됐어요 하고 가버리고 싶을 때 있죠 뭐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얘기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가죠 그때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잘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아우 never mind 라고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never 결코 하지 마세요 mind 마음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밑에는요 쉬운 표현이죠 one more please 하나 one more 더 please 부탁해요 그래서 하나도 부탁해요 내가 뭐 먹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이제 외국 서양의 레스토랑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는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잘 안 와요 저기요 이모님 익스큐즈미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애들 어떻게 합니까 웨이터가 날 봐줄 때까지 오매불망 웨이터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그때 오면 말해도 되겠지만 또 쉬운 표현이 있어요 이때 올 때 이렇게 one more please 하면 똑같은 것도 갖다 줍니다 아니면 진짜로 서빙하는 사람이 왔을 때 one more please 하나 더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주세요 one more please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이요 I know I know no 알다죠 이거 언제 쓰면 되겠습니까 어? 나 알아요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줬을 때 I know 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 know 좋아요 그 밑에 문장은요 I'm coming 입니다 자 영어에는 이제 고가 있고 come이 있는데 요게 이제 헷갈리죠 요거 나중에 뭐 설명을 한번 드리구요 come 개념만 우선 좀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오다는 뭐에요 오다 내 쪽으로 나를 중심으로 오는 게 오는 겁니다 그죠 come이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상대방 기준으로 오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는 거를 come 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 입장에서 오는 거를 come 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요 자 밥 먹어라 그러면 어 엄마 가요 라고 할 때 서양 애들은 어 나 오는 중이야 라고 쓰는 거예요 I'm coming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냥 이 I'm coming을요 여러분 가는 중이야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약속 장소로 갈 때 너 어디야 언제 와 할 때 I'm coming 나 가는 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부를 때 저기요 여기 일로 오세요 부르면 저기 리시 이렇게 부르면 어 I'm coming 가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 갑니다 I'm coming 갑니다 I'm coming 좋아요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It's a beautiful day 어 It's a beautiful 아름다운 day 날이로군요 이거 언제 쓸까요? 우리는 야 진짜 아름다운 날이다 이런 표현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 진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날씨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날씨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누구 만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흘려 보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 말 없이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 진짜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It's a beautiful day 라고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s it close? 여러분 close 뭐죠? 뭔가 동사로 닿았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여기서 뭘로 쓰였습니까? Is it close? 가까운이에요 이 close 우리 형용사 반대말 배웠잖아요 요거 반대말 뭡니까? far far 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여행을 가면 반드시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때 그거 멀어요 Is it far? 좀 더 길게 Is it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 좀 멀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반대로 그거 가까워요 Is it close? Is it clos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s a beautiful day Is it close? 다 쓸만한 문장 드리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도 쉽습니다 Follow me 랑 Have fun 나왔어요 자 follow는 뭐예요? 따라가다 따라오다요 Me는요 나를 그래서 Follow me 날 따라와 아니면 이제 Follow me please 라고 뒤에 이제 조금 더 공손하게 붙여서 저 따라오세요 라고 투어 가이드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쫄쫄쫄쫄 따라가시면 되겠구요 밑에요 Have fun 이거는 그냥 have 가져오 fun 즐거움 그냥 즐겁게 놀아 재밌게 놀아 즐거운 시간 보내 정도의 문장이에요 조금 이제 좀 편한 관계에서 편한 사람한테 아니면 이제 뭐 동등한 관계에서 외국에서 만났어요 뭐 친구 만났어요 이제 헤어질 때 헤어질 때 나중에 봐 아니면 뭐 좋은 하루 보내라고 얘기한 다음에 Have fun 남겨주셔도 돼요 Have fun 재밌게 놀아 그죠 정도 표현 쉬운 표현들이었구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표현 We are in line 이거는요 내가 세치기 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표현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In line 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보면요 장사 잘되는 직 하면 줄을 섭니다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이게 줄을 선 건가 안 선 건가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누군가가 앞으로 쏙 들어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하고 저 줄 서 있는데요 하면 어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갑니다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인종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몇 인종이 있어요 교육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에티켓이나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세치기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다 그러면은 있어요 그러면은 쳐서 뭐라고 합니까? Excuse me 실례합니다 We are in line 우리 줄 서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뒤로 가죠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 누가 세치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뒤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가 줄이 아닌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쳐서 We are in line 이라고 하면 아 번뜩 뒤로 가시면 돼요 그죠? 우리 줄 서있는 중입니다 We are in line 이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요 출구는 어디인가요 라는 표현 Where's the exit 자 exit 하면요 출구에요 초록색깔로 이제 우리 저기 비상구에도 exit 이라는 거 써있는 곳 많고요 입구가 있으면 이제 나가는 출구가 있죠 내가 어디 갔는데 출구를 잘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Where is the exit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때 Where is 는 잘 알죠 The exit exit 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구는 어디에요?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Where is the exit Where is the exit Where is the exi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좀 길어졌죠 이 두 문장 길고 다시 조금 짧아집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자 우리가 보통 how는 언제 씁니까 어때 라고 할 때 how 라고 쓰죠 이거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 was your day 다 어떤 표현입니까 뭐 잘 지내 너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how 씁니다 근데 how 뒤에요 형용사들이 보통 붙어서 long how long 얼마나 길어요 how big 얼마나 커요 how far 얼마나 멀어요 how much 얼마나 많아요 합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라는 표현을 할 때는 how 뒤에 형용사 녀석들을 붙여줍니다 how long은요 얼마나 길어요 뭐가요 is the wait 그 the wait wait 기다림 명사 자리에 쓰였죠 명사 같죠 wait 기다리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대기시간 이거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길죠 어 우리 여행가서 필요 있겠습니까 뭐 줄이 쫙 많아 보여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물어보세요 이렇게요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좋아요 그 밑에는요 What time is breakfast 자 breakfast 뭡니까 아침이에요 점심은요 lunch고요 저녁은요 dinner 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쓰냐 breakfast 씁니다 왜요 우리가 호텔 예약할 때 보면 조식 포함으로 호텔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침에는 여행지 가도 문을 여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조식 일어나서 내려가서 먹고 올라와서 양치하고 씻고 나가기 편하시라고 조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죠 몇 시부터 해요 우리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늦게까지 잘 건데 조식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What time is breakfast 그죠 What time 어떤 시간입니까 Is breakfast 블랙퍼스트 아침은 몇 시인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숨 좀 고를까요 열심히 달려왔죠 저도 이제 요거 만들면서 아 어떤 설명해 드려야지 하고 머릿속에 이제 꽉꽉 채워놨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말하는 거 100% 다 알아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요런 상황에서 쓰여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 드리는 거를 듣고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외워야겠다 라고 하는 거 고것만 잠깐 멈춰놓고 머릿속에 잠깐 넣으셨다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 평생 한번 보고 말표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왜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쭉 가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그냥 세월 보내시면은 이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게 결국 처음에 뾱 하시는 분은 떨어지는데 쭉 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장에 나와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exactly 라는 문장이에요 어 정확히 맞아요 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뭐 내 나이를 맞췄거나요 아니면 내 기분을 맞췄거나요 내 국적을 맞췄거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야 너 그거 진짜 맞는다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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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exactly 인데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죠 이그제클리 이그제클리 요것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는 한데 외우기 좀 힘드시면 pass 하시면 됩니다 그죠 누가 얘기했을 때 어 진짜 딱 그거야 exactly exactly 누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동의해줄 때도 exactly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밑에는요 why not 있어요 쉽습니다 why 왜 not은 뭐예요 왜 아니에요 아니면 왜 안 되나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제 그 상황을 뭘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라고 돼 물어볼 때 why 왜 not 안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왜 안 돼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why not 되겠습니다 why not why not why not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I'm not sure 아주 자주 쓰이고 쉬운 표현이죠 여기 나와 있는 sure 라는 표현은요 확신하는 이에요 나 그거 확실해 음 확실해 그죠 근데 I'm not sure 나 확실하지 않아 그죠 누가 우리한테 뭐 물어봐요 어 나 잘 모르겠는데 확실치는 않아 라고 라고 대답하고 싶으실 때 I'm not sure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살면서 확실해요 라고 많이 쓰는 사람은요 어 뭐랄까 약간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많이 보겠죠 세상에 확실한 게 얼마나 있다고 확실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라는 말은 우리가 훨씬 더 확실해요 보다 많이 쓴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I'm not sure I'm not sure 확실하지는 않아요 라는 표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Can I get an extra plate 요거는 식사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Can I get 이라는 패턴은 이제 뭐 누구나 쓰시겠죠 외국 나가시면 필요하실 때 Can I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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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Can I get 이에요 좀 줄 수 있어요 뭐가요 An extra plate 자 여기 나와있는 이 extra 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exit라는 뭐냐 어떤 거 추가의 내지는 초과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침대 두 개짜리 예약했어요 근데 우린 세 명이에요 한 명 아이입니다 아이를 위한 조그마한 침대 줄 수 있어요 어 extra bad 라고 해요 뭐 아이 아니어도 어른이라도 옆에 조그맣게 놀 수 있는 침대 extra 왜 extra입니까 원래 제공되는 것보다 더 드리는 걸 extra 라고 해요 친절한 영어교실 평생수강권도 1년에서 끝나지만 extra 원래 주는 것보다 더 extra 수강권 드리는 거죠 네 광고하려니까 머리가 멈췄는데 어느새 식사할 때도요 어 접시 막 나오잖아요 근데 부족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앞접시 먹는 이제 그 문화가 완전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접시가 좀 필요해서 좀 덜어서 먹고 싶어요 그때 extra plate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plate 이제 접시 같은 거 얘기하죠 Can I get an extra plate? 하면 추가 접시 좀 주시겠어요 한국말 앞쪽이요 앞접시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Can I get an extra plate? Can I get an extra plat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너무 쉽네요 I'm so tired 정말 피곤해요 어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공지를 드리고 어 일주일 동안 친절한 대학 채널을 쉴 겁니다 현재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나올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부모님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어 이제 여기 좀 여행 좀 하려고 해요 저도 휴가 가본 게 언제더라 많이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랑 베트남 여행을 갔던 게 있었고 그죠? 한 1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갔는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행기를 부모님이랑 타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옛날 때는 그죠? 엄청 정정하시고 지금도 엄청 정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타고 시차가 안 맞으면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저도 I'm so tired 힘든데 근데 우리 여행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여행 가서 내 몸 아무리 피곤해도 막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쉬는 시간 가지면서 하루에 활동 시간이 그 나이 어릴 때는 진짜 막 이렇게 활동하다고 했다고 하면 나이 좀 드시면 조금씩 더 줄어드시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 나 피곤해요 표현 하셔야겠죠 어디 뭐 패키지 여행 가셨어요 막 하셨어도 아 쉬고 싶으시면 I'm so tired 해주시면 됩니다 tired 피곤한 상태고요 그 밑에요 I didn't know th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내가요 didn't 과거에 no 알았었다 알지 못했다죠 디딘 디딘이 이제 부정형이니까요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얘기해줬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I know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 I know 뭐 예를 들면 내일 출발 몇 시야인데 I know에요 야 근데 내일 출발 시간이 바뀌어서 몇 시래요? 그러면 아 really? 진짜로?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 그죠? 아까 우리 배웠던 really 썼죠 내가 몰랐던 거 놀랐을 때 really? 진짜로?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 I didn't know that은요 회화할 때 영어로 이야기할 때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죠? 나 몰랐어 나 그거 잘 몰랐어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물건 사러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제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How may I help you?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How 어떻게 May I 내가 해도 될까요? Help you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 말인즉슨 좀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여러분 네 좀 도와주세요 Yes please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No thanks 아니요 괜찮아요 I'm good 나 좋아요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How may I help you? 하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서 내가 부탁드려요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옷 사러 갔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고급 표현이죠 Do you have another color?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Another 또 다른 color 색깔 그래서 너 다른 색깔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another color?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주 쓸 수 있는 일은 없겠죠? 금세 넘어가 보면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Do you take credit card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당신은요 Take 자 take 뜻이 몇 개 있을까요? 퀴즈 42개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다가 take라고 치면 42개의 뜻이 나옵니다 그 42개를 똘똘 종합해서 그냥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외우면 실제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40개 넘는 거 외우고 시작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느낌으로 가져가면 어떤 거 이제 취하는 느낌이야 어 여기는 내 쪽으로 가지고 오는 느낌 Do you take 하면 너 이쪽으로 가져오니? 너 취하니? 너 이거 뒤에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크레딧은 신용이구요 카드는 카드에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돈 내는 카드 Do you take credit cards? 하면요 신용카드? 취하나요? 어 신용카드 받으세요 신용카드 되나요? 라는 표현 이렇게 쓸 수 있죠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귀 밑에는요 내가 샀는데 어 맘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보통 맘에 안 들어서 뭔가 밖으로 가는 걸 영어로 refund 라고 해요 환불인데 이 refund 받으려면 뭐가 가지고 뭘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네 최소한 영수증 receipt receipt 리시트 그죠? receipt을 영수증이라고 해요 영수증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되겠죠 어 내가 진짜 좀 맘에 안 들어요 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니면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때 Can I get a refund?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Can I get 배웠습니까? Can I get 언제 배웠죠? Can I get an extra plate? 앞접시 나올 때 배웠습니까? 네 배웠죠 내가 필요하면 Can I get Can I get an extra plate? Can I get a refund? refund 환불 환불이죠 어 그래서 맘에 안 들 때는 이렇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어 The wifi is not working 요새는 사실 여행가서 제일 중요한 건 와이파이 입니다 와이파이 돼야 사진도 올리고 가족들이랑 이거 영상통화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와이파이 뭐 잘 안 돼 왜냐면 그 한국 와이파이는 보통 확인 같은 거 누르는 절차가 별로 없는데 어 외국 가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써있잖아요 그러면 탁 누르 그 와이파이 이름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만 탁탁탁 누르면 되는 녀석이 있고 큰 리조트라던지 뭐 호텔이라던지 어디 가면 그거 누른 다음에 뭔가 팝업 같이 인터넷이 탁 떠요 그럼 거기다 내 이름을 넣거나 뭘 하거나 확인 아니면 connect 연결하기 이런 버튼을 눌러야만 연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 그거 잘 못하시는 분들 어떻겠습니까 인터넷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때 저기 직원한테 가서 더 와이파이 뭐 앞에 더 그냥 빼세요 어려우시면 와이파이 not working 어 여기서는요 work 일하다 얘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k가 어떤 사물이나 기계한테는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와이파이 요거 not working not working 하시면 돼요 원래 문장대로 하시려면요 the 와이파이 is not working 그죠 is not working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표현 사실 이거는 아 이것도 이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많이들 들으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벌써 강의 시작한 지 한 35분 돼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못 오시고 다 떠나신 분들 계실텐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I didn't catch that 자 캐치는 잡는 거예요 어 우리 공 던지면 캐치볼 하죠 잡는 건데 that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 잡지 못했어 뭐 공이 날라왔다 갔나요 네 그건 아니고 우리 말이 왔다갔다 맞다갔다 하죠 근데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딴청 피웠어요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하니 어 못 들었어 어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그거 있죠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I didn't catch that 나 그거 네가 방금 한 말 나 못 잡았어 못 알아들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I didn't catch that 자 이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중요하다고 별표 드렸으나 다음에 또 가지고 올 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do you have a pe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언제 쓰면 되느냐 1번 비행기에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 국적 항공사를 타면 어 우리나라 승무원이 보통은 그래도 한두명은 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코노미 자석 우리가 타면 그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원이 아니고 영어 쓰는 직원이 우리를 서빙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입국신고서 쓰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펜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해서 야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펜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비행기 타면 우리 짐은 위에 올리잖아요 내려서 그거 언제 꺼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해서 제 여권 사진을 핸드폰에 찍어놉니다 그리고 어딘서 머무를지 호텔도 주소도 다 찍어놔요 그래 놓고 펜은 안 갖고 가요 지나가는 승무원한테 Excuse me Do you have a pen? Do you have 뭐예요? 너 있어? 펜? 이 말은 있으면 펜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배웠던 Can I get 쓰셔도 돼요? Can I get a pen? 똑같아요 펜 좀 줄래요? 아니면 Do you have a pen?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시면 되겠다 뭐 다른 상황에서도 펜 빌릴 때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요 Can we split the check? 자 여기서 하실 거는요 check 이란 표현이에요 check check 체크 뭐예요? 체크 체크문이 난방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거 체크하다가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check은요 음식 먹고 나서 나오는 계산서입니다 우리가 계산서를 체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an we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split split은 나누는 거예요 split 나누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체크 우리 계산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말인즉슨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행가서 막 누가 긁고 정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더치페이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해줍니다 그죠? Can we split the check?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우리가 여행가서 어디에 입장하려면 어떤 경기를 보려 뭔가 하려면 티켓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둘러보다 보면 티켓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디서 티켓을 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서 파는 게 궁금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where 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where 어디에서 can I 내가요 buy 살 수 있을까요? ticket 그 티켓을 내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ere can I buy ticket 그죠? where can I buy ticket 이건 이제 조금 길고 앞에서 배웠던 표현보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하지만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는 한번 봐주실만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표현은요 is anybody sitting here?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한국말로 제가 해석 다 달아 놓고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is anybody 하면 이제 누군가가 sitting here sitting 앉아 있습니까? here 여기에요 네 우리가 보면은 저기 자리 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표현 되게 많죠 가장 쉬운 표현은 이거예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sit here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 해서 can I sit here 라는 표현이 제일 쉬운데 요거는 조금 응용 버전이다 is anybody sitting here? is anybody sitting here? 그러니까 요런 그냥 문장 눈 한 번만 좀 맞추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면요 자 다음 장에요 can I charge my phone here? 이제 점점 문장이 길어진다 그죠? can I 내가요 제가 요거 charge 얼마 전에 알려드렸었어요 그 우리 휴대폰 충전기 뭐라고 하죠? 차 저 라고요 차 저 전기차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기차 충전하는 거 차 저 라고 하거든요 차 저 왜냐 이 charge 차지가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건데 뒤에다가 e r 붙여서 r 붙여서 차 저가 된 거예요 핸드폰 충전기 차 저 입니다 동사의 원래 형태 차 쥐가 되겠고요 can I charge? 충전할 수 있어요? 뭐를요 my phone 내 핸드폰이요 어디서 here 여기서 핸드폰 충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요 여행 다니다보면요 혹시 핸드폰 배터리 충전 좀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뭐 어디 호텔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아 핸드폰 배터리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Can I charge my phone here? Can I charge my phone here? 좋아요 여기 밑에는요 How much is the fai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how 뒤에 뭐가 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였죠 How long 얼마나 길어요? How big 얼마나 큽니까? How far 얼마나 멀어요? How much는요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뭐가요 돈이요 The fair Fair은요 요금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거나 어떤걸 이용할 때 요금 내죠 The fair 요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How much is the fair? 요금 얼마입니까? 라고 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죠 마지막 장이고 오늘 총 우리가 40개나 되는 표현을 배워본 거예요 그죠? 자 첫번째 표현이요 Can I get you anything? 이건 제가 여러분께 한 다섯번 가져온 표현입니다 아 그 여행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써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Can I? 내가요 Get you 너한테 뭘 좀 get 얻어다 줄까? 가져다 줄까? Anything 뭔가를 그래서 뭐 좀 드릴까요? 뭐 좀 가져다 줄까? 뭐 마실래? 요런 표현이 Can I get you anything? 내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고 요건 다음번에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 밑에 보면요 Do you have a ma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Do you have 오늘 Can I get 두 번이랑 Do you have 두 번 나왔어요? 어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 저 뭐 좀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고 혹시 지도 있으세요? 혹시 팬 있으세요? 이 말이 뭐죠? 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뭐죠? 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서로 Can I get you 나 do you have 를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요 Can I get 지겨우니까 그죠 자꾸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 Do you have 너 있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여행 가시면 한국에서 뭐 찾아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이제 가면은 I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가서 예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도 받아서 거기서 있는 거 보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 지도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 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Do you have a map?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사십 한 삼사분 정도 찍었네요 어 이거 이제 처음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저도 끝날 때 되면 막 아휴 피곤합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 피곤하신 거 참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와주신 여러분께 제가 뭐 하죠 예 행운과 건강과 또 뭐 빌죠 행복 빌어드리죠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 수강권 잊지 마시고요 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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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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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